21. 찹쌀떡은 맵쌀떡에 비하여 노화가 서서히 진행되는데, 이는 무엇의 차이 때문인가? 1. 쌀의 단백질 2. 쌀의 무기질 3. 쌀의 섬유질 4. 쌀의 전분 정답은 4. 쌀의 전분 22. 다음 당류 중 단맛을 느낄 수 없는 것은 1. 전분 2. 포도당 3. 설탕 4. 과당 정답은 1. 전분 23. 다음 중 탄수화물이 아닌 것은 1. 섬유소 2. 젤라틴 3. 글리코겐 4. 팩틴 정답은 2. 젤라틴 24. 밀가루의 종류 중 박력분의 설명이 맞는 것은 1. 다목적으로 사용된다 2. 탄력성과 점성이 약하다 3. 경질의 밀로 만든다 4. 글루텐의 수분 흡착력이 크다 정답은 2. 탄력성과 점성이 약하다 25. 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설탕의 첨가 2. 냉동 3. 산의 첨가 4. 수분함량 조절 정답은 3. 산의 첨가 26. 이당류가 아닌 것은 1. 설탕 2. 과당 3. 유당 4. 메가당 정답은 2. 과당 27. 무기질의 급원식품이 아닌 것은 1. 씨유 구리 간 해조류 채소류 2. fe 철 간 난황 녹황색 채소 3. K. 칼륨 우유 코코아 콩 4. 피 인 멸치 우유 난황 정답은 3. K. 칼륨 우유 코코아 콩 28. 식품 내 단백질이 변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성질이 아닌 것은 1. 소화 효소의 공격을 받기 어려움 2. 침전 용이 3. 점도 상승 4. 용에도 저하 정답은 1. 소화 효소의 공격을 받기 어려움 29. 사과를 깎아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갈변 현상과 관계없는 것은 1. 산화 효소 2. 섬유소 3. 산소 4. 페놀류 정답은 2. 섬유소 30.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주요 향미 성분은 1. 에스테르류 2. 퓨란류 3. 유황화합 물류 4. 고급 지방산류 정답은 1. 에스테르류 31. 찜은 무엇을 이용한 조리법인가 1. 수증기의 삼투압 2. 수증기의 비중 3. 수증기의 표면 장려 4. 수증기의 자멸 정답은 4. 수증기의 자멸 32. 약과를 반죽할 때 필요 이상으로 기름과 설탕을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1. 매끌하고 모양이 좋다 2. 튀길 때 풀어진다 3. 혀가 좋게 생긴다 4. 튀길 때 둥글게 부푼다 3. 물을 강판에 갈아 두었을 때 가장 쉽게 파괴되는 영양소는 1. 비타민 B1 2. 비타민 E 3. 비타민 C 4. 비타민 K 34. 체조직의 구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영양소는 1. 탄수화물 2. 비타민 3. 단백질 4. 지방 정답은 3. 단백질 35. 무기질의 기능과 무관한 것은 1. 체액의 pH 조절 2. 열량 급원 3. 체액의 삼투압 조절 4. 효소작용의 촉진 정답은 2. 열량 급원 36. 단체 급식에서 식품의 재고관리가 부적당한 경우는 1. 먼저 구입된 것을 먼저 소비하도록 한다 2. 각 식품의 적당한 재고기간을 파악하여 신선한 것을 이용하도록 한다 3.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재고량을 확보하도록 한다 4. 재고량 조사 결과 차이가 발생할 때 건조, 폐기량 증가 등과 같은 오차의 면밀한 원인 분석을 한다 정답은 3.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재고량을 확보하도록 한다 37. 급식재료의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재고조사법 2. 역계산법 3. 선입선출법 4. 계속기록법 정답은 3. 선입선출법 38. 제품을 제조할 때 제품의 전체 또는 여러 종류의 제조를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료의 소비가액은 1. 간접재료비 2. 직접재료비 3. 제조간접비 4. 주요재료비 정답은 1. 간접재료비 39. 조리장의 설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1. 조리장에는 음식물 또는 원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냉장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 조리장에는 위생상 필요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그리스트랩은 하수관으로 지방 유입을 방지한다 4. 대형 냉동시설의 바닥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청소가 용이한 타일로 하고 주방바닥보다 높게 한다 정답은 4. 대형 냉동시설의 바닥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청소가 용이한 타일로 하고 주방바닥보다 높게 한다 40. 냉장고 사용이 잘못된 것은 1. 대류가 용이하도록 식품량을 조절하여 넣는다 2. 빨리 냉각시키기 위해 뜨거운 것을 넣어 보관한다 3. 건조되지 않아야 할 식품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4. 식품마다 적정한 냉각온도가 다름으로 식품 넣는 장소에 주의한다 정답은 2. 빨리 냉각시키기 위해 뜨거운 것을 넣어 보관한다 3. 불편한 냉각시키는 내구에 주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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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